새우튀김 안녕하세요, 보키에요. 오늘은 까르보불닭, 피쉬앤칩스, 새우튀김 같이 먹을게요. 새우튀김 매운 비빔밥 쫌쫌쫌쫌 새우튀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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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팽이버섯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꾸덕꾸덕 바삭바삭 고춧가루 너무 점점 맛있네요 뼈가 너무 맛있네요 바로 먹기 좋음 너무 맛있어 오징어 계란 너무 맛있어 오븐에 담궈냅이 느껴져요 고소한 고소한 맛 상큼한 이는 것 같아요 남은 양념은 참깨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참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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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오징어 잘 먹었습니다! 안녕! 잘먹었습니다! 안녕!